자 2018년 파이팅 우와 예쁘다 우와 바다다 저기 보자 바다 지우 멋지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우와 진짜 우와 서예대교야 오 진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와 옆에 옆에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니 어메이징 대박 우와 바다가 엄청 가까이 있네 영남도 바다 증마인데 오 오 오 자리 이야 우리 바다 쳐야죠 알겠지 아빠 뒤에 가지만 빠져 우와 이리로 가까이 와봐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구해줄게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아빠 손잡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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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가 엄청 넓지 저기에 놀이동산 보인다 교회같은데 교회같은데 아니요 교회같은데 저거 한 개씩 돌아가는 거 같은데 교회같은데 우와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진아부터 저는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오빠도 많이 사랑하고 엄마도 많이 사랑하고 온 세상을 많이 사랑해요 그냥 주말이야 저는 엄마 아빠 다 사랑하고 진아를 사랑하고 교회사님을 믿는 자 제가 되고 싶어요 저도요 저는 제가 되고 싶네요 2018년 화이팅 아빠가 2018년 하면 화이팅 하자 2018년 화이팅 요 베이비 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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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 안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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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하지마 오호! 좋아좋아 멋있지? 원래 이쪽이 섬같이 되어있는데 다리를 길게 놔서 길게 놔서 놓아서 이렇게 연결되게 된거에요 야, 알의 우리 찐아 이건 뭐에요? 돈까스 돈까스에요? 맛있겠네요 준영이는 뭐 먹어요? 준영이도 고기 먹어 돈까스 준영이도 앉아서 먹어요 네 준영이 여기 찍어 먹어 참새 방앗간 참새 방앗간 진아 뭐? 진아 가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싶어 진아 뭐? 진아 그거 골라 내게 준영이꺼 한번 보여줘 준영이는? 우와 우와 나 이거 골랐어 뭐? 축구? 가자 계산하러 가자 잘 들어야 돼 젤리 샀어요 해줘 얼굴 보여줘 얼굴 아빠 보자 오늘 즐거웠습니까? 네 그래 이거 진 원 이거 진